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이 친구가 나오네요. 저 옛날부터 진짜 좋았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그냥 실력자. 독보적인 분이시여. 루피. 루피 형을 보고 랩을 시작했어요. 겁나 잘하지 않아요? 루피! 루피 형을 보고 랩을 시작했어요. 겁나 잘하지 않아요? 루피 형을 보고 랩을 시작했어요. 루피! 여기 A랑 B가 있어요. 너가 정세. 이 중에 골룸데? B로 갑시다. 여! 여! 다 내가 쉬어 보이지 웃으니까 You think I'm nothing? 리스너든 래퍼 뱃돼지에 스테펜 보라색 소라 웹배 내 나이 서른 나 CEO 바디 물렉 랩 사고 뭉치 또 트러블메 다들 쟤네들 왜죠? 우린 말고는 Make it rain 많이 참았어 지켜야 할지 나 왜까? 워! 아가리 모조리 털어 쟤매를 벌어 Haters 패지도 배러 음! Bad boys are no way 오! 누구든 try나 해 야! Make it by fake 내 두 손가락 붓 비시! 말도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피가 랩을 할 때 되게 신기했던 점은 비트가 안 나오면 무반주 랩이 나도 비트가 들렸어요 1픽? 거기 저도 1픽입니다 이번에 참가 결심을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는데 부담되지는 않아요? 음! 많이 부담되요 많이 부담되고 어.. 예전에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을 X같다고 욕한 적이 있어요 마음 바뀌게 된 계기가 혹시 뭐예요? X같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쇼미더머니에 나왔던 참가자 중에 하나거든요 한창 이 프로그램이 욕먹을 때 네 그래서 비갔다든지 여기 나오는 게 굴이다 얘기했던 사람들 보면서 사실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약이 올라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직접 마주친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게 됐는지 어 비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냥 별로다 도 아니고 또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게 이 구리다고 생각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구리인 게 멋있어진지 궁금해서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만의 길을 갈려 노력해 봤고 어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들 후에 이런 결심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 되게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감을 이겨내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저는 많은 참가자들한테 리스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들어볼까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부담스럽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럽다 테리 그리곤 가지 엄마의 투맘 마엔미 청만한 그녀는 Camera lady 야게 입지 칠해 입술은 빨갛게 나의 금리 난 발지 않아 아무도 왜냐 여유 썩의 미 플렉스 너는 루피 딱하게 보는 동시에 내가 배고픈 수많은 래퍼는 홀로 돌아가 뜨는 눈을 떠 다른 걸 보는 이 느낌 많은 소수는 날 따라 불러 쉽지 않아 하나 둘 나의 런에서 내 출시는 바람투 루피야 너도 할 수 있어 가자 권극 속에 내가 내 머리를 쓰다 뜬어 너무 잘하네 이게 프로다 잘한다 그런 말과 부담을 듣고서도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서 와 저 프로구나 아 잘 들었어요 되게 잘 하시네요 되게 힙합 랩이었어요 저는 루피의 군의 특유의 그 그루브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다들 막 쪼개느라 바쁜데 랩이 되게 스무스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루피 씨를 봐왔는데 정말로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들은 다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그랑 프로다 프로드 봤을 때 루피 진짜 멋있어요 만족했어요 좁게 죽인 쪽에 바라겠어요 O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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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스 프로듀서 루피의 평가금에 결정하셨나요? 네 100만원 드렸습니다 100만원 네 알겠습니다 떡살 저희도 100만원 드렸습니다 80만원입니다 루피가 배단받은 최종 파이트만인은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피는 루피이죠 잘하는 게 당연한데 뭐 긍정적인 날라리의 느낌 다음